태안군과 저..저기라고 하던데 저기여기 한분은 더 어디 가셨어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서산 70대 임시룡 씨 서산 임시룡 씨 서산 임시룡 씨 거 있습니다 5시 소중한 10시간 명정 Patrick 지금 4대 친구들 위도우 lives 서산 으로 가세요 세계 어린 ischen 니트 CAS 내가 사진 촬영해주세요? 나와서 하시고 프라시터 드시지 마세요 통영상 찍는데 프라시터 11대 5로 태안군이 이겼습니다 청양군을 11대 5로 승리했습니다 우승소감입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려고 더 좋은 실력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한 말씀하십시오 류,병,순,이병,미 다 육군으로 출전했습니다 어디서 출전했습니다 대화 시전 대화 대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0대부 단체전 논산과 타양이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자 70대 독지관 분은 단체전 논산과 타양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7탄 그쪽으로 모여주세요. 논산과 타양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7탄으로 모여주세요. 5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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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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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